이거 풀어라 이런다고 내가 너희 뭐하는 놈들이지 모를 것 같아? 덤방 떨지 말고 빨리 풀어 나중엔 후회한다니들 후회? 나 후회 매일 해? 잘 들어 이거 잘못되면 너나 나나 싹 다 주고 말 좀 걸지마 나랑 있는 게 제일 안전해 타겟 입력 시작 비상코드 04 프로젝트 사일런스 타겟 입력 시작합니다 지침 하나 에코 제어를 목적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담당 실무자의 신속한 사고 제어를 목적으로 한다 타겟 입력 완료 시작한다 셋 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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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